모델을 지원하셨는데 하고 싶은 스타일은 좀 짧게 그렇죠. 제가 짧은 거 사실 많이 해봤는데 그나마 어울리는 게 좀 짧은 거더라고요 짧은 거? 네. 좀 이렇게 각오같이 짧은 거로 알고 단정하게 단정하고 좀 짧게 앞머리는 좀 내리시고 그렇죠. 자꾸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거 퍼포머머리 아니죠? 원래 곱슬이 짧은 곱슬이고 구렛나루는 많이 길렀죠. 원래 별로 없는 거 구렛나루가 아예 없는데 네. 그러면 살보이기는 못 잘려야겠네 네. 살보이기 쪼라졌어요? 살보이기는 어떤 그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것밖에 아 그래요? 네. 구렛나루는 없어도 괜찮아요? 어... 지금 대신은 그냥 원하시는 거 하셔도 돼요. 팀머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긴 거 같아요. 길도 이렇게 해서 진하게 조금 깔끔한 느낌으로 해서 앞머리 좀 내려서 근데 머리가 좀 너무너무 무겁지 않아요? 아니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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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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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